현대중공업그룹이 오늘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수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실적은 계약이 해지되면서 1조 원 정도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죠. 네, 현대중공업지주와 두산중공업은 오늘 오후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2%고요.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말까지 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서류 정리 작업을 거치면서 계약일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 간에 합병을 하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겁니까? 네, 인수된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합병될 예정인데요. 업계는 양사가 합병되면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7위 업체로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3.3% 점유율로 업계 9위,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 최근에 수출 실적은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의 선박건조계약 일부가 해지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외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열척건조계약으로 총 9,800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중공업 시주는 선주가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선박건조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제된 계약을 제외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해 조선 부문 수출 실적은 총 106척 하나로 약 10조 3천억 원입니다. SBS 비즈 김성현입니다.